최종 파이널 참가원은 3번, he wants you, 난 괜찮아. 기회가 주어지니까 정말 감개무량합니다. 최선을 다하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떨리고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난 괜찮아를 하는데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저희도 마찬가지로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감사합니다. 또 떨어졌어.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? 나도 떨어졌어. 정말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? 나도 떨어졌어. 너무 왜 떨어졌어? 언젠가 다시 기회 오겠지.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마 너의 동정 따위는 내게 필요치 않아 나는 너를 잊을 거야 모두 잊 거야 말 거야 꼭 할 거야 너를 지워버릴 거야 모든 것이다 나를 버릴지라도 참고 견디며 앞만 보고 나는 버텼어 희망이 내 친구였고 난 나에게 말해줬어. 난 괜찮아 난 정말 수준하니까 난 괜찮아. 난 괜찮아. 난 괜찮아. 난 괜찮아. 난 괜찮아. 난 괜찮아. 난 괜찮아 누가 나에게 뭐라 해도 난 괜찮아 난 이 길을 가겠어 난 괜찮아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너의 풍경 따위로 내게 필요치 않아 아무리 약해 보이고 나이가 들었다 해도 난 괜찮아 나는 쓰러지지 않아 모든 것이 다 나를 떠나도 참고 견디며 앞만 보고 버텼어 희망이 내 친구였고 난 나에게 말해줬어 난 괜찮아 난 정말 소중하니까 난 괜찮아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마 너의 풍경 따윈 내게 필요치 않아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마 너의 풍경 따윈 내게 필요치 않아 난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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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이정현씨부터. 이분들을 뵐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.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할 수가 있죠. 왜냐하면 이거는 기존 곡을 갖고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아이디어를 내서 이번에도 뽀로나 까베사랑 난 괜찮아 이렇게 합치셔서 가사도 이렇게 맞게 쓰시고 중간에 대사 같은 것도 넣으시고 그래서 진짜 계속 다음 라운드로 올리길 정말 잘했다. 그래서 볼 때마다 이분들의 노력은 어떤 것일까. 중착만 해도 훨씬 힘들어요. 직속 후배랑 해도 말도 안 듣고 단합되기도 힘들고 그래서 진짜 솔로가 편하다. 정말 그룹 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그런 하모니 조합 뭐 여러 가지가 다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활동하시는지 알겠고요. 그런 모습이 매 무대 매 라운드 거칠 때마다 더욱 더 멋있는 모습으로 나오셨습니다. 이번이 그 정점이었고요. 정말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서지우 씨. 매 라운드 올라갈 때마다 자꾸 기대하게 돼요. 점점 좋아지셔가지고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. 공연하시면 VIP서 예약하겠습니다. 와우! 반갑습니다. 네. 박혜민 씨. 저는 할 말이 없어요. 그냥 그냥 저는 아쉬워요. 저는 조금 더 조금 더 화성이 어우러진 어떤 그 멜로디 라인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각기 전투. 좀 그게 아쉬웠고 하지만 여러분의 그 열정은 제가 높이 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이야 저 제일 기대돼요. 이현상 씨는요? 그 혹시 저 네 분이 무슨 뮤지컬이나 무슨 공연 같은 팀이에요 혹시? 어게인 여고 동창이라는 뮤지컬 하는 팀이고 희원극단 팀입니다. 그 표 얼마입니까? 8만 원과 13만 원 두 개가 있습니다. 13만 원짜리 한 넉 장 준비해 주세요. 오 감사합니다. 아 진짜 그리고 저는 또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아낌없는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. 당신들은 진짜 열심히 하신 분들이에요. 저는 점수 크게 드리겠습니다. 자 그리고 공연 꼭 갈게요. 네 감사합니다. 자 이현우 씨. 네 저도 이 매 라운드마다 되게 감동입니다. 그러니까 희원치만의 색깔이 명백하게 자리잡아서 가요계 한 큰 족족을 남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자 이렇게 극찬만 다 들으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